안녕하세요. 배우락의 황미롭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재생활에서 발전설비, 기사 또는 산업기사 우리 필기과목의 합격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 부제에 기사의 아침이라고 했는데 제가 산업기사의 아침도 여기 포함입니다. 어쨌든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시고 같이 시험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체적인 타이틀을 기사의 아침으로 좀 잡았습니다. 굳이 잡은 이유는 자격증을 처음 따고 난 다음에 가장 기분이 제일 기분이 좋은 날이 이날입니다. 합격자 발표에서 딱 발표가 났을 때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걸 딱 알았을 때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제켰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경험도 있냐면 회사 입구 앞에, 정문 앞에 계속 그 회사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발표 날 때까지 그래도 발표 나면 안 들어가려고 이런 느낌까지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을 계속 이어서 유사 자격증을 따시는 것도 초음팡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아침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라고 제가 부재를 달아놨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격증의 전망입니다.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면 뭐가 좋아요? 이 자격증을 뭐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따야 합니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자격증 전망이라고 하면 우리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할 때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움. 어떤 게 아쉽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 정책을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 하고요. 그 정책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시면 그게 곧 우리 자격증의 전망이 될 겁니다. 국내는 어떻게 됐든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융성되고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자격증의 가치에 쭉 따라가는 느낌의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기술자를 요구를 하고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설비하고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좋을까?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국가는, 우리나라는, 국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돼. 그리고 모든 기업은 알리백을 달성해야 돼.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이 그렇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실정이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곧 자격증의 전망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이거 어떻습니다? 이거 어떻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상을 바로 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제작을 했으니 그래도 제가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냐? 어쨌든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에 발맞춰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지금이 2024년입니다. 2024년에서 2050년이면 아직도 20년, 30년 후 얘기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 후 얘기에 그날 딱 2050년 딱 나 제로야 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뭔가 목표를 달성해서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걸음이 한 걸음이냐 두 걸음이냐 열 걸음이냐 백 걸음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백 걸음이면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부양된 상태에서 나의 자격증이 정말 쓸모가 높아지는 그러한 시점일 거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고 있다면 이거 뭐 정말 이거 따서 쓸 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여기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관심을 조금 덜 가질 때 남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할 때 내가 미리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제가 영상에 담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심이 없어졌을 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응시자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관심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논리일 것 같아요. 단순한 논리요. 그렇다라는 건 그죠. 저는요. 예전에 비해서 처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자격증 시험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쉬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난이도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인적인 환기술사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간혹 저를 보고 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 공부 많이 안 했습니다. 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많이 틀려요. 그래서 피디님한테 일부러 그 틀린 거 고쳐달라고 안 합니다. 저 틀려요. 저 덧셈도 잘 못하고요. 나눗셈 더 잘 못하고요. 기껏 풀어놓고 다른 거 적고 그래요. 저 그거 영상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수하시잖아요.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느낀 겁니다. 맨 처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처음 문제 와 너무 어렵다. 근데 지금은 할만해요. 앞으로 좀 더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 기준이 아직까지 2024년까지에 해당되는 출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을 담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내의 어떠한 기업이 기업이 알리백을 달성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그걸 빠른 시일화에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태양광 발전 설비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리백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죠. 부품이나 납품이나 뭐 이런 모든 제품들 생산할 때 그때 사용된 에너지는 전부 다 모여야 된다. 재생 에너지여야 한다. 그래서 알리백을 달성한 기업이야. 나는 이걸 추구해. 라고 하면 국내에서 가장 굵직한 회사도 이걸 달성을 못 했다고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태양광을 전부 다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전부 다 싹 다 모아도 그 S전자 거 다 못 해준다고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 우리는 2050년까지 목표는 정해놓고 지금은 그렇죠.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걸음을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빨리 나가야 될 시점이 그렇죠. 언젠지는 잘 모르죠. 제가 정책을 정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도면 이 정도라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자격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꼭 들어서시라고 발걸음을 조금 한번 내딛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올해 2024년에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취업시장이 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 취업시장이 그렇게 막 그저 막 와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어느 직종이 와주세요 합니까? 있나요? 그런 게 제발 막 이런 사람 너무 부족해요. 막 부족해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러한 곳을 찾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저는 그거 하나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맞아요. 우리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내왔고 그걸 그렇죠? 우리 후배님들한테 물려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스펙이 많아요. 이력서에 뭔가 많이 적어야 내가 좀 더 선발되기 좋다라고 하는 것 까지는 정말 그렇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게 좋습니다. 이 일에서 종사하니까 따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는 없지만 어쨌든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기는 하는 겁니다. 라고는 그렇죠? 조금 좀 난감하네요. 어쨌든 취업시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결국은 관련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된 곳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 또는 시설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인허업 업무라든지 또는 시공이라든지 공사 감독이라든지 또는 유지보수 모든 업무에 전부 다 수행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풍력, 수력과 연료전지 등의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계 또는 그런 업무를 관련된 곳에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죠? 이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적으로는 부족하긴 하겠지만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응시 조건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응시 조건을 말씀드릴 때 너무나 제 영상에 의존하시는 건 아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하고 관련된 내용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걸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혹시 틀렸는데 혹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저한테 맞아요. 제 발 빼고 있는 중입니다. 발 빼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어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이걸로 혹시 내가 합격을 했는데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나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되셨죠? 우선은 응시 조건을 조금 볼게요. 우리가 응시 조건이라고 하면 기사부터 먼저 볼까요? 제가 기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유사 자격 소지자 입니다. 유사 자격이라면 전기직렬과 관련된 자격증들을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그 기사의 등급이 산업기사이신 분 인 경우에는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력 1년 정도 되면 태양광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신재생열대 발전 설비 기사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능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무 경력 3년 정도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 자격 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 이어야 하는데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까지가 기사에 응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실무 경력 1년 있으신 분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플러스 실무 경력 2년 있으신 분들까지가 기사 취득하실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실무 경력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되셨죠? 그 다음은요. 우리 산업기사 좀 볼까요? 산업기사도 유사 자격 소지자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사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유사 직무 경력 분야에서 실무 경력 1년 정도 있으셨던 분 까지가 우리가 산업기사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은요. 관련 학과 졸업은 여기서는 이제 관련 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까지가 맞습니다. 우리가 산업기사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무 경력은 조금 2년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커트라인에 걸려서 아 나 기사 볼 수도 있는데 아 너무 기사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산업기사를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나도 많으세요.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가 공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거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시점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걸 선택하시는 거에요. 그건 어렵지 않나요? 그건 공부 두 번 하실 겁니까? 저는 저는요 저는요 산업기사를 아 그냥 예행 삼아서 산업기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보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 진짜 진짜 그럼 시험 두 번 보겠다고요? 공부를 지금 두 번 하겠다고요? 되셨나요? 공부를 지금 두 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왕 하실 거 10%도 채 안 되는 노력을 조금만 더 더하면 그냥 기사 한 번만 보고 그냥 그거 책 그냥 버려버리세요. 버리면 안 되죠. 우리 당근해야죠. 어쨌든 그러세요. 그걸 왜 두 번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제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도 두려워서 두려워서 산업기사를 먼저 봤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요. 산업기사를 그런데 기사를 봤거든요. 합격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조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공부한 노력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이 산업기사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의 기간이 좀 많아지는 거 좋았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은 24년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것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 하셔야 될 업무도 너무 많고요. 시간은 너무 좁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자유의 시간은 그걸 두 배를 쓰실 겁니까? 그냥 할 때 조금만 저하고 같이 조금만 노력을 하셔서 한 번에 끝내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언젠가 또 자유의 시간을 또 필요할 때 그때까지 보통 제가 제 경험상 20년은 생각 20년은 생각 안 하고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사 한 번 따시고 그래서 나는 산업기사밖에 안 돼. 이런 분들은 산업기사 선택하시고요. 나 지금 시점에서 기사까지 가능하네. 그러면 그냥 기사로 끝내자.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꼭 기사의 아침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격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넷에 가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오셔서 거기에서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제 얘기를 듣고 아 나 돼. 배우락 영상 보니까 나 되던데? 배우락에서 책임져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배우락에서 책임져주지 않고요. 이 영상 만들었다고 저 찾아오시면 제가 커피는 사드릴게요. 커피는 사드리는데 저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길 바라면 이건 꼭 꼭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려면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차근차근 볼까요? 우리가 시험 내용은 당연히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기는 한데 이건 뭐 그렇게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제 기준이지 않습니까? 출제 기준을 많이들 확인들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매번 물어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특히 연도가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시점 연초, 연말 이렇게 될 때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단언컨대 단언컨대 의미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기준 의미 없다. 저는요. 이 출제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맞아요. 어쨌든 시험 감옥이 나눠져 있는데 얘는 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실기 시험입니다.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는 왜 다 안 보고 나눠 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나눠 놔야 나눠 놔야 뭐 시험 보는 느낌이 있나? 그럼 얘는 왜 안 나눠 놨어? 필기여서 필기도 필다평인데 사지선단 필다평하고 굳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여기는 계산 문제 없나? 여기는 뭐 아닌가요? 결국은 나한테 뭐 물어보겠다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 실무는 무슨 실무야 그냥 설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는 거죠. 물론 유지받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느낌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저는 좀 썼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저는 자격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의 필기와 실기의 차이에요. 굳이 나눠 놓은 거는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물어볼게. 이러한 부분을 물어볼게. 이러한 부분을 물어볼게. 이러한 부분을 물어볼게.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굳이 제가 출제 기준을 보실 필요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태양광 발전 설비 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준비해야 돼? 땅부터 사셔야죠. 그 다음에 그 땅에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인허가가 날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설계가 있으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완공되면 그거 잘 발전시켜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태양광 발전 설비에 물어본 거예요. 그걸 그냥 과목으로 나눠놓고 그거 각 과목당 20문화씩 나에게 2시간을 주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80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큐넷에 큐넷에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한글 파일로 양정 많은 페이지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목차를 그 목차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보세요. 용량 조사하는 거 물어보세요. 기획 단계에서 용량을 조사하는데 용량 사업 환경 부지 환경 부지 인허가 검토 사업 허가 그거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느낌적으로 나 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나는 얼마만큼 해야 되지? 여기는 해가 잘 들어? 내가 땅을 살 수는 있을까? 거기에 태양광 관련된 허가가 나을까? 그럼 나는 발전 사업자니까 사업 계획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걸 모두 수행을 했을 때 내가 돈을 팔 수 있어? 그거 당연히 사업을 처음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합니다. 땅도 설계해야 되고 구조물도 설계해야 되고 태양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만들었으니 한전에 팔아야 하고 공사하려면 어? 감리를 해야 되네? 근데 어? 이거 감리는 무슨 감리지? 설계 감리? 설계 감리라는 게 있었나? 있습니다.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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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어? 그리고 도면 만들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공 토목 설계해야 되고 구조 설계해야 되고 전기 설계해야 되고 다 만들어지면 중공공사 받아야 되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나 이런 거 전부 다 운영하고 또 안전관리까지 해야 되지 왜요? 전력 사용 시설물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거예요 타이틀이 기사예요 자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이 어? 이것도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는 통합이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달라요 태양광 발전 사전 검토 태양광 발전 발전 시스템 구성 선정 태양광 발전 시공 태양광 발전 유지 관리 이거를 왜 기획, 설계, 시공, 운영이라고 안 해놓으셨을까 그럼 이건 다른 거 물어보는 건가 입니다 그리고 필기는 똑같이 하나 물어본대요 그래서 항목을 좀 찾아봤죠 사전 검토 뭘 검토한다고요? 정책을 분석해본대요 신쟁에서의 원리 또는 특성 이거 기획 단계 있거든요 그 다음 부지 환경 이거 아까 전에 있었거든요 부지 인허가 검토 이거 아까 전에 있었거든요 어디에? 태양광 발전 기획에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건 제가 글씨가 커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안 썼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 선정이에요 주요 장치를 준비하랍니다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뢰 있겠죠 윈버터 있겠죠 뭐 부지 뭐 구조물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하나로 퉁쳐 쓰셨어요 그 다음에 개통 연계장치 설계 이거 있었거든요 어뢰 설계 있었거든요 똑같은 의무 똑같습니다 항목까지 그 다음은요 자 시공은 똑같아요 토목 구조 전기 설계 중고구까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 운영이었는데 유지 관리죠 유지 관리가 운영 아닌가요? 이게 한글말이 너무 다양해서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운영, 유지, 보수, 안전관리까지 내용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우락에서는 기사와 산업교사 통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사의 아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고요 너무 출제 기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공학은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면 법이 바뀌지 인허가 관련된 법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지 그 외에는 그 외에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특히 전력사용시설 분에 V는 IR 오메 법칙 100년 전에도 오메 법칙이었고요 지금도 오메 법칙이고요 앞으로 100년 후 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이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사용시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너무 과목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출제 기준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요 문제 푸시다 보면 1교시 문제가 4교시에도 나오고요 4교시 문제가 2교시에도 나오고 막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나오다 보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잘 대처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잘 공부해 주시고 잘 정리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겁니다 학습 방법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학습 방법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 순서를 조금 좀 정의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렇죠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짝 느낌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조금 전기 기초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용어가 뭐 전력이라든지 뭐 역률이라든지 뭐 또는 전압 강화라든지 약간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애들 뭐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러한 노트북 그리고 전력을 사용하는 그 전자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익숙해요 220V USB 5V 핸드폰 충전을 하면 2A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는 10만 mAh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0만 mAh가 10의 4생인가요? 6생인가요? 저 봐요 저 이렇게 수업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10만 mAh라고 하는 Ampere Hour라고 하는 이런 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거론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좀 더 두탈하게 보는 겁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로 차근차근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 땅 사러 가야 돼 설계도 해야 되지 공사해야지 잘 그리고 잘 돌아가게 유지관리해야지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 정말 좋습니다 물론 기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도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과목명만 다른 거지 되셨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이 기사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과목을 나눠놨어도 똑같이 가르쳐드릴 거예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안 어렵고 그리고요 제가 잘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틀리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됩니까? 그죠? 쉽게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어려운 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뒤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는 쉽게 공부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합격 전략을 조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전설비 기사 태양광 분야에서 크게 이렇게 크게 4가지 똑같이 산업기사든 기사든 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획 단계 이 설계 단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은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암겨야 될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규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법에 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정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은요 설계는요 아 설계요 설계 이거 한 7알은 전기 설계입니다 7알이 더 돼요 한 8알 정도 될 겁니다 전기 설계예요 나머지 2알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한 7알 8알에서 이 정도 맞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설계가 전기과 전기 직렬 이런 분들은 쉬우세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태양광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딪히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시공 운영은요 쉬워요 운영 측면과 시공 측면에서 이 기획 단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들을 좀 가지고 같이 옵니다 그 다음은요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직접적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조립할까 이런 느낌의 내용이어서 이 3, 4과목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암기하셔도 충분히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평균 이 정도 62점 정도 노력입니다 혹시 제 과목을 들으시고 제 과목을 들으시고 80점 맞으실 분은 없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는데 A4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세요? 받으실 분들은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들을 어떻게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이거 말고도 업무가 너무 많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놀러도 가야 되고요 내년 시즌에 야구도 보셔야 되고 축구도 보셔야 되고 바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틈을 내서 공부할 때 62점이면 충분하다 80점 100점 받고 자격증 금딱지 안 받고요 60점 받고 자격증 받았다고 해서 뭐 캬오 합격하셨어요 거기 써있지 않고요 똑같은 자격증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몇 점이라고요? 60점입니다 딱 60점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고요? 혹시나 해서 요것도 60, 60이에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여기 하나 실수해가지고 요정도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조건 만들려고 그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령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여섯 가지에 대한 관련 법령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정도는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 전부 다 보겠다는 거 아니고요 보기는 볼 겁니다 보기는 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만 볼 겁니다 필요한 것만 자 이 필요한 것만 보겠다 결국은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합격 전략은 자 기본 이론 그리고 교재 플러스 알파 저 플러스 알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50% 정도가 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련 법령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나머지 50%는 그 암기한 내용 앤드 플러스 제가 알려드린 내용 그리고 나머지 조금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푸셔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61.2점을 받을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들 때 만들 때 사실 좀 더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리 약간 운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60점이 몇 개예요 12개 12개만 맞으시면 돼요 그럼 몇 개가 틀려도 되는 거예요 8개예요 되셨죠 자 그럼 8개를 풀어서 틀려도 되고 안 풀어도 되죠 아니 내가 확실한 거 12개만 정확하게 풀면 합격이잖아요 아니 이게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피디님도 재밌으신가 봐요 웃으세요 자 우리 피디님들도 이제 자격증을 따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12문제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럼 8개는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개를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에서 8개 중에 4개는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왜 풀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과목이라든지 어려운 챕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까지 내가 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죠 자격증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따시는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대고 그게 전략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다 선별을 해드릴 거고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남들의 관심이 조금 없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꼭 본강의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이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업무가 좀 많아서요 어쨌든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